미생에 출연한 배우를 만나요? 김시환, 김대명! 김시환! 아, 대결! 대결! 이성균, 김희원! 김대명! 1, 누구야? 김 대명! 김시환! 이성균! 김희원, 김대명! 김희원, 김희원, 김대명! 이성균이 형, 임시발! 아, 다 아는 거 같은데? 이성균이 형, 임시발! 이성균이 형! 아, 다 아는 거 같은데? 각 동으로 모르면 안 되지! 각 동으로 모르면 안 되지! 각 동으로 모르면 안 되지! 각 동으로 다 알아볼 수 있어! 야, 여기서 안 나와, 여기서. 그래도 다행인 건 대명인 건 맞춰서 다행이야. 우리도 다 안 움직이긴 해. 우리하고 그 출연자하고 안 친한 사람들이야? 아니야, 나 다 한 번씩 했던 적들이든. 용사, 용사. 혀가 안 불러. 이거 어렵다. 자, 갈게요. 어려운 거, 차라리 어려운 게 나와. 숫자가 들어가는 영화 제목을 말하세요. 5. 5. 넘버 3. 4. 창구리 아들 3. 1, 8, 8. 자, 원투투게 안 돼. 자, 시작. 넘버 3. 2, 0, 1, 8, 8. 1, 8, 8, 8, 9, 9, 9, 9, 9, 9, 9, 10, 9, 10, 10, 10. 3, 2, 1, 8, 8, 8, 8, 9, 10, 10, 10. 3, 2, 1. 3, 2, 0, 6, 10. 3, 2, 0, 6, 10. 네쓰! 정답! 멋있게 이겼다, 멋있게 이겼어. 머릿속에 물이 안 물려. 오늘은 이렇게 희철도완으로 갈비만두 드립니다! 대박!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, 희철아? 응. 갈비만두 처음 나왔을 때 난리 났어. 단무지랑 싸먹으면 맛있지. 만두피가 얇아서 엄청 맛있지. 진짜 맛있다, 이건. 검사님, 검사님. 조사가 6시간째인데 한 입만 주시면 안 됩니까? 눈 안 가?